나가려고 했네 아이고, 아이고 근데 우리 다 같이 교실 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? 우리 다 같이 오니까 심심하지않네 내가 1등으로 자리에 앉아야지 날가 1등이야 뚱이다 지금까지 계속 싸우대 일명 쌤이다 쌤 안녕하세요 쌤! 호두티 사셨네요 쌤 뭐하고 계세요? 쌤 뭐하고 계세요? 쌤 뭐하시는데 말도 안하신면요 어? 뱀 주무시나? 네? 뱀겜! 이여리성은 여성들! 여러분 안녕하십니까! 미역김의 미역룰겜입니다! 자 오늘 제가 할로이틀 집으로 후드티로 제자들 소개해볼까? 대성공했습니다! 여길 보세요! 엄마! 아 잘해라! 여러분들 저는 다음번에 수업시간에 방귀 뀌고 방귀 뀌 놈이 성내기 몰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! 그러면 물반뜨리로! 아싸 빨리 가서 업로드 해야지! 야 얘들아 좋아져서 너무 고맙다! 얘는 뭐야? 야 죽었는데? 뭐야? 개모치야 뭐야? 아니 무슨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몰카를 해? 맞아! 너무 해요! 아니 아까 이선희님 엄청 놀란 거 같던데 쌍절구까지 들고 나 진짜 놀랐어! 큰소리! 우리 사부님 절대 깜짝 놀라지 않아! 태어나서 한 번도 절대 놀래 본 적이 없으시다고! 그쵸 사부님? 아니 근데 매척도 인마에 비하면 다들 놀란 것도 아니라 지는 뭐 할까? 싸워도 좀 싸워!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될 때라니까? 그쵸 사부님? 오 그건 얘 말이 맞긴 해! 드디어 사부님께 인정을 받았다! 감사합니다! 아 시끄러워! 근데 우리끼리 힘을 합치다니! 그게 무슨 소리야? 복수하자! 복수? 눈에는 눈! 이에는 이! 몰카이는 몰카! 야 우리도 물미역 선생님한테 몰카 하자! 그러면 우리도 물미역 선생님 놀라는 걸 찍어서 방우리TV에 할로이텍틱 몰카를 올려버리는 거야! 아 근데 나 몰카 같은 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근데 나도 잘 모르긴 한다 근데 혹시 올려가지고 토이스가 잘 나오면 내가 복귀 살게! 모르면 배우자! 안다! 안다! 내가 유튜브 어떻게 하는 걸 그럼 찾아볼게 아 그럼 내가 틱톡으로 찾아볼게 확실하겠어요 아 근데 이럴때만 잘 맞네요 아무튼 우리도 화이팅 가자 화이팅! 사부님 저 이제 말해도 돼요? 아니 화이팅 이리 와 화이팅 잘 찾아다 딸랑 예지라교 으아 자 첫번째 쥐방울 네가 해봐 아 너무 다 어울려 내가 거의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? 넌 나의 연기 제자이기 때문에 쌤을 유인할 수 있을 거야 알겠어 근데 나 너한테 연기 뺀는 적 없는데? 자 이렇게 문에다가 물미역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테이프가 걸리게 하면 되는 거지? 아니 테이프를 붙여서 물미역 선생님을 걸리게 해야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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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했나봐 어? 그래도 나 이거 엄청 잘 붙여놨어 그치? 잘했어 잘했어 자 이제 가서 물미역 선생님을 불러봐 내가 훌륭한 것이 없게 그럼 자 자 자 자 자 하나 둘 셋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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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일로 나를 이렇게 급히 찾지? 왜냐하면 쌤의 수업이 너무너무 듣고 싶거든요 응 좋다 그러면 아 맞다 나 출석부 안 갖고 왔다 나 금방 갔다 올게 아이 선생님! 일단 들어와 보셔야 되는데 아 출석부 좀 갖고 올게 안 돼! 일단 들어와 보시면 안 될까요? 아 출석부 금방! 아 선생님!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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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미역TV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불미역줄깁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요 학생이 테이프에 걸려서 얼굴이 짜분하신다면 자 이 기호 숫가락으로 벗어보세요 불미역주세요 나 깨져!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! 불마티리로! 나 지방울 고맙다 너 때문에 유튜브 제대로 뽑았다! 안 돼! 안 돼! 아 진짜 안 돼져! 방울아 아니 아니 일로 와봐 와봐 가봐봐 가봐봐 괜찮아 방울아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다 망쳤어 미안해 아이다 이게 다 매적도가 못생겨서 생긴 일이다 야! 그건 그래 야! 아 근데 몰카 진짜 어렵다 못먹을까 야! 복수는 그냥 포기해야 되나? 아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다 김장의 마술사 지방은 에? 아직 포기하기는 일이다 뭔 소리야? 아이 그래서 오빠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? 물미역쌤이 무조건 속을만한 컨텐츠가 있지 그게 뭔데? 그건 바로 물미역쌤의 식탐을 이용한 고치맹이 샌드위치 몰카 이게 뭐야? persona 먹는 걸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물미역쌤에게 고추냉이를 듬뿍 넣은 샌드위치를 주고부치 เฎ 맞서? 어떻게 해? 우와 워 Ow 왜 저런가 봐 홋 임 know 몰카 1주만 다 됐네 어우 그니까 너무 좋더라 을미역쌤이 엄청 좋아하잖아 좋은 맛을 못 느끼시는 사부님과 달리 을미역쌤의 매운맛에 된통 상하시겠군 그쵸 사부님? 조용히 해 흐음 이번엔 내가 나설죠 뭐야 뭐야 하나 둘 셋 파이팅! 오늘 반갑다 너희가 그렇게 바라던 오늘의 수업을 시작했다 저기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지 드릴면? 사실 예전부터 선생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 아주 바람직한 마음이고 그래서 선생님께 드리려고 아침부터 집에서 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? 나를? 나를 위해서?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눈 알아볼수록 높아만 지네 얘들아 메소뚜 정말 고맙다 하 아 아니야 그래도 너희들의 마음인데 내가 이걸 먼저 먹을 수 없지 피티야 너 먼저 먹어 예! 으아아아아아아아 아니 괜찮아 피티야 먹어도 돼 아니 석두의 정성을 무시할 수 없지 먹어 피티야 아니 됐어 너 다 먹어라 나 갈게 야! 야! 빨리! 빨리! 야! 피티야! 아, 놔둬. 아, 놔둬. 야, 왜 이렇게 왔어! 야, 괜찮아? 놔! 놔! 놔둘. 하아.... 아, 말도 안 돼. 어떻게 음식 몰카에 안 걸리실 수가 있지? 아, 그러니까. 쌤 진짜 유튜브로 몰카 유튜브만 보셨나 봐. 안 되겠다, 내가 나서야겠다. 네가 뭘 하고 있어! 이걸로 내가 물미역대 기절 폭풍하게 만들거다. 난 물미역대 원래 잘 놀래시잖아. 다들 뭐야. 하나 둘 셋. 화이팅! 자, 할로윈이라는 것은 할아버지, 로니역, 미터솔저라는 뜻이다.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꼭 필기를 제대로 해놓도록. 자, 다음으로 다 터졌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의 공부를 일단 질문이 있어요. 질문은 나중에 받는다. 아이, 급한 거예요. 빨리 좀 봐보세요. 어. 뭐지? 이런 일을 대비해서 거울을 항상 착용하고 다니기 정말 잘했구만. 아하하하하하. 김동아가 일어나면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다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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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는데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니 어떻게 한 번을 안 속으시지? 아, 열받아. 아, 그니까. 완전 귀신이야, 귀신. 어떻게 이렇게 다 알지? 테이프도 안 걸려. 고추냉이도 안 먹어. 가면도 안 통해. 이 안에 스파이가 있다. 이게 내 결론이다. 스파이? 아니 근데 스파이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안 죽을 수가 없다. 아, 근데 우리 중에 누구. 내가 봐. 나 아니야. 니 요즘 앞잡이 대립하잖아. 니가 스파이 된 니가. 박붙이 엎드려 뻗어. 아, 나 진짜 아니야. 아까 선생님, 나 고추냉이 먹였잖아. 나 아니라니까. 하하하하. 그러네. 와. 내가 물 미역 저는 속여볼께. 니가 무주여? 내가 웬만해서는 근육은 운동활동 쓰려고 했는데 안되겠사. 보여주자. 뭔데? 제가 하 proceso 공이 났다. 우아오오오오옹. ciao. 하하하하하. 잎도라 깨어났구먼. 자기 얼굴 보고 놀라 자빠지는 모습을 물미역 TV에 올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구먼. 하하하하 하하. 자 그럼 다시 수업을 진행한다. 저 선생님. 뭐지? 제가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 문제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좋다 그럼 어디 교문전 한번 봐볼까? 여기 앉으시죠 응 그래 20 더 20 당연히 60이지 녀석아 왼쪽 20, 오른쪽 20, 복무기 20 복무기 20은 저장님이 들어주냐 녀석아 헬스 중독이란 놈 이런 것도 몰라? 이 녀석생 왜들 그렇게 좌절한 표정이신? 왜들 그렇게 다운돼 있어? 뭐가 문제야 세이 쌍띵 이제 그만할까? 그래 얘도 이제 지친다 맞아 너무 힘들어 얘들아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해볼게 4분에 해볼게 하나 둘 셋 자 으악 자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죠 선생님 누가 선생님한테 선물을 보낸 것 같아요? 어 맞아요 엄청난 선물인 것 같아요 어 그래 무슨 선물인데? 어 아까 보니까 한우 1등급 세트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? 어 맨날 열어보세요 아니 한우라면 부산에 계신 우리 할머니가 아주 좋아하시지 이 상자는 정테이프로 꼼꼼히 밀봉을 해서 택배로 부산으로 보내도록 하겠다 으헤? 뭐요? 그래 우리 할머니께서 한우를 아주 좋아하시는데 그걸 관해서도 아주 재밌는 일화가 많다 어? 뭐야? 방금 박스 움직인 거 아니야? 어? 아니예요 아 이 녀석 너럴리 안 쓰지 않을까? 아아아아아악 이러고 박스와 진짜 움직이고 있어 아니 안에 대체 부신 소가 들어왔데 박스에 움직이는거야 대체 어? 으악 펜 Web 펜 펜 펜 와예! 어휴 무슨 empowered 너 있어 하하하하 아휴 보현아가 서 있어 감히 선생님을 속이려고 하더니 이 매운망득한 녀석들 다 반성하고 있도록 쌤 진짜 안 속는다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우리도 이제 그만하자 아직도 속이 쓰립니다 사부님 볼명쌤은 절대 못 이기겠어 우리가 포기하자 이 녀석들 니들은 전부 처음부터 내 손바닥 안에 있었다 내 핸드폰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모두 도착하고 있었지 그럼 이제 또 패배자들을 놀러 가볼까 야 몰카 패배자들 뭐야 야 넌 또 불 꺼놓고 뭐하는 거야 너 이래다가 갑자기 막 이러면서 놀래키려고 그러지 뻔하나 뻔해 뭐야 아무도 없잖아 우리 학생 아닌 것들도 없다 어떡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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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거야 geschafft gin